종잣돈 500만원으로 50억을 만든 재테크 고수 브라운스톤 우석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이순신 장군은 어떻게 한 번도 패하지 않고 전승할 수 있었을까? 이순신 장군은 전투의 시간과 장소를 적군이 자지우지하도록 두지 않고 자신에게 유리한 선택을 했다. 이순신 장군의 전략은 가장 유리할 때 가장 유리한 장소에서만 선택적으로 전투에 임한다는 것이다. 투자에 승리하기 위한 전략도 이순신 장군의 필승 전략과 똑같다. 첫째, 언제 싸워야 할지를 알아야 한다. 주식 투자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언제 투자해야 할지를 알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세의 흐름을 파악하는 능력이 중요하다. 둘째, 자신이 우위에 설 수 있는 싸움터를 골라서 싸워야 승률이 높다. 주식 투자에서는 자신이 경쟁자보다 우위에 설 수 있는 섹터나 종목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브라운스톤 우성님의 인생투자입니다. 우성님은 5년 연속 베스트셀러 부위인문학과 부위분능을 지은 500만원의 종자돈으로 시작해서 50억원을 만든 재테크 고수입니다. 이번 책에서는 완벽한 자유와 부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로 투자에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이순신 장군처럼 투자하라. 불폐의 투자 전략. 2.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일은 아무런 위험에도 뛰어들지 않는 것이다. 3. 투자자로서 내 자신에게 되뇌이는 세 가지 주문. 4.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하는 주식 투자는 미친 짓이다. 5. 조급해하지 말고 투자에 집중하라. 6. 투자의 승패는 생각 기계에 따라 달라진다. 자 그럼 바로 책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이순신 장군처럼 투자하라. 1. 이순신 장군은 어떻게 한 번도 패하지 않고 전승할 수 있었을까. 이미 이긴 전투에 나가 승리를 가져온다. 2. 이순신 장군의 전략이 내가 깨달은 주식 투자법과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다. 2. 이순신 장군의 전략이 내가 추구하는 주식 투자법과 어떻게 비슷한지 정리해보자. 2. 이순신 장군의 필승 전략은 무엇일까. 2. 이순신 장군은 전투의 시간과 장소를 적군이 좌지우지하도록 두지 않고 자신에게 유리한 선택을 했다. 3. 이순신 장군의 전략은 가장 유리할 때 가장 유리한 장소에서만 선택적으로 전투에 임한다는 것이다. 3. 이순신 장군은 적이 싸움을 걸어온다고 무조건 싸우지 않았다. 우발적인 전투도 없다. 4. 이순신 장군의 전략은 손자병법에서 말하는 선승구전 전략과 비슷하다. 선승구전이란 이미 이긴 다음 전쟁을 한다는 뜻이다. 5. 승리하는 군사는 먼저 이길 수 있는 형세를 만든 뒤에 싸움을 구하고 패하는 군사는 먼저 싸운 뒤에 이기기를 구한다. 5. 이순신 장군이 행한 실전을 살펴보면 선승구전 전략을 어떻게 적용하였는지 잘 드러난다. 6. 이순신 장군이 일본 수군에게 거둔 승전의 대부분은 조선 수군의 전력이 외군에 비해서 압도적일 때 즉 승산이 높을 때 전투하여 거둔 승리다. 7. 이미 이긴 뒤에 전쟁을 했다. 물론 예외도 있다. 8. 그래서 이순신 장군의 진정한 위대함이 드러난다. 9. 한산도 대첩, 부산포해전, 명량대첩의 경우에는 이순신 장군의 전력이 절대적으로 열세였음에도 불구하고 대승을 거두었다. 10. 언제 어디서 싸워야 할지 미리 알아야 이긴다. 10. 전력 열세에도 불구하고 대승을 거둔 해전을 살펴보자. 10. 한산도 대첩에서는 일본 함대가 73척으로 조선 수군 54척보다 많았다. 10. 이순신 장군은 적 함대가 견례량에 매복했음을 알고 이들을 유인하여 자신이 원하는 한산 앞바다로 끌어냈다. 11. 조선 수군에게 유리한 넓은 전쟁터에서 하깃진 전법과 거북선을 활용하여 전투를 승리로 이끈 것이다. 11. 부산포해전도 일본 수군 470척 대 조선 수군 166척으로 수적으로 열세였지만 기습공격으로 대승을 거두었다. 11. 기습공격은 시간이 나에게 유리한 작전이다. 11. 이순신 장군은 적군이 대비할 시간을 빼앗고 상대의 허점을 이용하여 승리를 얻었다. 11. 명량 대첩은 세계해전사에도 길이 남은 대승이었다. 11. 이순신 장군은 겨우 13척의 배를 가지고 10배가 되는 133척의 일본 함대와 맞서 싸워 이겼다. 12.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12. 이순신 장군은 압도적인 수적 불리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전투 장소를 명량으로 정했다. 12. 명량은 밀물과 썰물이 6시간마다 교차하며 하루에 4번 물의 흐름이 바뀌는 특별한 장소였다. 13척의 배로 133척의 대함대와 맞서 싸워 이기려면 넓은 바다가 아닌 많은 함선들이 한 번에 몰려둘 수 없는 좁은 해로가 최적의 전장이었던 것이다. 12. 이순신 장군은 좁은 수로에서 일본 대함대를 차례차례 갖게 격파하는 전략을 구사했다. 그리고 명량의 시간에 따라 바뀌는 조류를 활용하여 외군 함대를 혼란에 빠뜨리고 격침했다. 13. 이순신 장군은 싸울 때와 싸우지 말아야 할 때를 알고 어디서 싸우고 어디서 싸우지 말아야 할지를 아는 전략가였다. 14. 이순신 장군은 부산포에 있는 적함을 처부수고 오라는 선조의 명령을 거부하는 바람에 파직당하고 죄인이 된다. 15. 이순신 장군이 선조의 명을 거부한 것은 절대로 싸울 때와 싸울 장소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15. 이순신 장군 대신에 새롭게 함대 사령관이 된 원균은 조선 함대 180척 모두를 이끌고 부산포로 향하다 7천량에서 만난 일본 수군에게 기습 공격을 당해 전멸한다. 15. 단 한 번의 패전으로 조선 수군 함대 전체가 물밑으로 가라앉았다. 16. 이는 결국 싸울 시기와 싸울 장소가 아니었다는 이순신 장군의 판단이 옳았음을 방증한다. 16. 이순신 장군의 23전 23승의 비결은 바로 전투해야 할 시간과 장소를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선택한다는 전략과 그 전략을 실행해 옮길 수 있는 능력에 있음을 알 수 있다. 16. 투자하기 가장 유리한 시간과 장소를 찾아라. 17. 이제 이순신 장군의 전략을 투자에 대입해보자. 18. 투자에 승리하기 위한 전략도 이순신 장군의 필승 전략과 똑같다. 19. 첫째 언제 싸워야 할지를 알아야 한다. 20. 주식 투자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언제 투자해야 할지를 알아야 한다. 20. 그러기 위해서는 대세 흐름을 파악하는 능력이 중요하다. 20. 지금이 큰 그림에서 하락장인지 상승장인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21. 그런 다음에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작은 반등장과 반락장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21. 조류의 흐름을 잃던 이순신 장군처럼 주가 흐름을 알아야 언제 사고 팔지를 알 수 있고 승산을 높일 수 있다. 22. 특히 때리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22. 아주 간단한 예를 들어보자. 나는 큰 폭락 후 시장에 피가 흥건할 때 매수하는 것을 좋아한다. 23. 이때 승률이 높기 때문이다. 반대로 주가가 오랫동안 상승하고 모두가 열광할 때는 투자를 조심한다. 24. 이때는 승률이 낮기 때문이다. 종목보다 때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25. 아무리 우량주에 투자해도 때를 잘못 선택하면 손실을 본다. 26. 둘째, 자신이 우위에 설 수 있는 싸움터를 골라서 싸워야 승률이 높다. 투자로 예를 들어보자. 27. 개인 투자자는 주식시장보다는 주택시장에서 이길 가능성이 더 높다. 27. 왜냐하면 주택시장의 싸움에서는 정보와 자금력이 뛰어난 기관과 외국인이 없기 때문이다. 28. 주식투자에서는 자신이 경쟁자보다 우위에 설 수 있는 섹터나 종목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 29. 자신이 우위에 설 수 있는 니치 마켓을 찾아야 승산이 높다. 30. 나는 남들이 모두 좋다고 달려드는 뜨거운 주식은 내가 싸우기 유리한 곳이 아니라고 본다. 30. 나만의 방식으로 찾아낸 유리한 종목으로 투자 대상을 좁혀서 투자한다. 31.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시간과 장소를 선택하는 것이 전쟁과 투자에서 이기는 필승 비결이다. 31. 당연하고 평범한 이 이론을 나는 정말 오랜 시간과 많은 시행착오와 비싼 수업료를 지불하고서야 깨달았다. 32. 그리고 그것을 깨달은 뒤에도 실전에 성공적으로 적용하여 실행하기는 쉽지 않았다. 33.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실전에 맞춰 전략을 성공적으로 구사할 수 있는 실행 능력은 별개의 능력이었다. 34. 당신도 언제 어디에서 싸우는 것이 가장 유리할지를 생각하라. 35. 그리고 이러한 전략적 사고를 어떻게 실전에 적용하고 실행에 옮길 수 있는지를 숙고하라. 36. 전략적 사고는 전쟁, 직업선택, 투자 등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중요한 일에 적용되어야 한다. 37. 이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일은 아무런 위험에도 뛰어들지 않는 것이다. 37. 나보다 더 공부를 많이 하고 더 똑똑하고 더 성실한 대학 동창이 정말 많다. 38. 대다수의 동창은 나보다 더 오래 현업에서 일하며 돈을 벌었다. 39. 반면 나는 그들에 비해 가난하게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40. 그런데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보니 재산은 내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가진 편이다. 40. 어떻게 해서 내가 다른 동창들보다 조금 더 부자가 되었을까? 41. 그 이유가 무엇일까? 41. 투자, 그것은 용기에 관한 이야기다. 41. 내가 생각한 가장 큰 이유는 행운이 내 편이었다는 점이다. 42. 그리고 하나 더 보태자면 내게는 위험을 무릅쓰는 배팅력이 있다. 42. 나를 오랫동안 지켜본 친구는 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다. 43. 너는 배팅력이 대단해. 우리는 따라가기 힘들어. 44. 이 친구들 눈에는 내가 위험한 상황에서 배팅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나 보다. 45. 나는 젊은 시절에 돈이 워낙 없었기에 투자할 돈을 최대한 빌리고 내가 번 월급 대부분을 이자 갚는 데 사용했다. 45. 그때 나는 아내에게 종종 이렇게 말했다. 원래 개털이어서 망해도 똑같다. 46. 잃을 것도 없어. 그러니 한번 배팅해야 해. 실제로 나는 가진 게 없으니 잃을 것도 없었다. 46. 그러니 위험을 무릅쓰고 배팅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47. 내가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20만원으로 실혼살림을 시작할 때 동창 하나는 부모님이 마련해준 아파트에서 시작했다. 47. 같은 아파트에서 나는 월세로 출발했고 동창 친구는 자가로 출발한 것이다. 48. 그는 대기업에 다녔는데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하다 청년퇴직을 했다. 49. 그는 일도 나보다 훨씬 더 많이 했고 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출발했다. 49. 그런데 30년이 지난 지금은 조기 은퇴한 내가 훨씬 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 49. 그는 빚을 내거나 투자하는 게 두려웠다면서 더 많은 재산을 모으지 못한 자신의 태도를 후회한다고 말했다. 49. 그의 이야기는 조지소로스를 떠올리게 했다. 49. 방아쇠를 당기는 능력, 즉 배팅 능력은 분석이나 예측에 관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용기에 관한 것이다. 50. 설명하기 어렵지만 굳이 설명하자면 그것은 적정한 순간이 오면 모든 것을 내걸 수 있는 배짱 같은 것이다. 50. 분석을 잘하는 사람, 예측을 잘하는 사람은 수백, 수천명이 있지만 위험을 무릅쓰고 방아쇠를 당기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50. 투자는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용기 있는 극소수의 사람만이 투자에 성공할 수 있다는 조지소로스의 말에 천번이고 만번이고 동의한다. 51. 손해보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만 부자가 된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왜 위험을 무릅쓰고 배팅하지 못할까. 51. 그건 우리가 생존력이 뛰어난 원시인의 후예이기 때문이다. 51. 조심성이 없고 두려움이 없었던 원시인은 살아남지 못했고 후손도 많이 퍼뜨리지 못했다. 52. 두려움과 조심성이 많은 원시인만이 맹수를 피하고 생존할 수 있었다. 53. 무리가 도망가면 이유도 모른 채 같이 뛰어서 무리에 합류하는 겁많은 원시인만이 맹수로부터 살아남았다. 54. 인간에게 두려움이란 생존력을 높여주는 위험경보 같은 것이다. 55. 그런데 바로 이런 생존력을 강화시킨 두려움이 부자가 되는 것을 방해한다. 55. 우리는 겁많은 원시인의 후예다. 그래서 위험을 무릅쓰고 배팅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다. 56. 특히 주식시장이 폭락하면 그야말로 커다란 두려움에 휩싸인다. 56. 헤지펀드 매니저이자 CNBC 투자 프로그램인 매드머니의 진행자인 짐 크래머도 폭락장에서 자신이 느낀 감정을 이렇게 표현했다. 57. 온 세상이 무너져 내린다. 숨을 자연스럽게 쉴 수 없고 억지로 쉬어야 한다. 머리가 텅 빈다. 땀이 비오듯 흐르고 무서워 벌벌 떤다. 아무 반응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57. 폭락장을 경험한 나 역시 그의 발언에 절대 공감한다. 부자가 되려면 타고난 본능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 나는 후배들에게 젊은 시절에 용기를 내야 한다고 말하고 싶다. 58.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을 되돌려 받지 못할 위험이 있고 산다는 것은 죽을지도 모른다는 위험이 있다. 58. 희망을 갖는다는 것은 절망에 빠질 위험이 있으며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은 항상 실패할 위험이 있다. 진정 자유롭게 살게를 꿈꾼다면 두려움 없는 인생을 바라지 말고 두려움에 맞서야 한다. 59.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일은 아무런 위험에도 뛰어들지 않는 것이니까 말이다. 부자가 되는 비결은 손해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데 있다. 60. 두려움에 물들지 않고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 자유로운 사람이다. 그러니 부자가 되고 싶다면 시장의 피가 흥건할 때 매수하라. 61. 세 번째는 투자자로서 내 자신에게 되내는 주문입니다. 투자자는 유연성을 가져야 한다. 투자는 학문이 아니라 시장의 움직임을 읽는 기술 또는 감각이기 때문이다. 61. 조지 소로스의 이야기는 짧지만 긴 여운을 준다. 동호회에서 만난 여자가 소로스에게 물었다. 선생님, 주가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주가가 상승할 것 같은데요? 라고 소로스가 대답했다. 62. 그러나 소로스의 대답과 달리 이후로 주가는 하락했다. 그 다음 주에 다시 소로스를 만난 여자는 걱정스럽게 소로스에게 물었다. 선생님, 이번 거래에선 손해를 좀 보셨겠네요. 63. 소로스는 태어난 얼굴로 대답했다. 아니요, 전 돈을 벌었습니다. 여자가 깜짝 놀라 물었다. 아니, 어떻게요? 소로스가 대답했다. 제가 포지션을 바꾸었거든요. 게다가 두 배로 늘렸어요. 64. 그래서 자신에게 되뇌는 주문 1입니다. 시장에서 중요한 건 자존심이 아니라 이익이다. 시장은 내가 과거에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떤 생각을 했는지에 대해서 전혀 상관하지 않는다. 65. 괜히 혼자서 일관성을 지켜야 한다고 착각하고 거래를 망치지 말자. 자존심,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자존심인가? 시장에서 자존심은 필요 없다. 66. 시장은 내가 주식을 얼마에 샀는지 전혀 상관하지 않는다. 예전에 산 가격, 즉 본전에 연연해서 거래를 망쳐서는 안 된다. 67. 중요한 것은 내가 산 가격과 상관없이 항상 지금 시점에서 더 사고 싶다면 보유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매도해야 한다. 68. 차라리 주식을 얼마에 샀는지 잊어버리는 편이 낫다. 본전, 그건 나만의 이야기일 뿐이다. 시장은 나만의 이야기에 전혀 관심이 없다. 69. 인간의 인식이 완전하다고 자신하거나 착각해서는 안 된다. 70. 인간의 인식은 불안전해서 필연적으로 세상을 왜곡해서 보고 또 부분적으로만 인식한다. 71. 이러한 인간 인식의 불안전성을 받아들이자. 그래야 과거의 내 생각과 결정에 고착되지 않고 바보처럼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71. 새로운 관점과 생각을 받아들일 수 있고 유연하게 시장에 대처할 수 있다. 72. 언제나 내 인식은 불안전하다는 점을 아로새기자 사람은 언제나 세상을 부분적으로 또는 왜곡해서 바라볼 수밖에 없다. 72. 자 이제는 네번째 근자감으로 하는 주식투자는 미친 짓이다 를 살펴볼 것입니다. 73. 여기까지 시청하신 분들 중에 구독을 안하고 시청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74. 그리고 책의 구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화면의 하단에 나오는 구매 태그나 설명란에 있는 구매 링크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5. 제가 채널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75. 자 그럼 책 내용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76. 4. 근자감으로 하는 주식투자는 미친 짓이다 76. 주식투자에서 성공하려면 자신에게 맞는 자신만의 투자법을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 76. 그렇게 하려면 첫째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하고 둘째 시장이 어떻게 작동하고 다른 투자자들이 어떤 점에서 실수하는지도 알아야 한다. 77. 그러나 대다수의 투자자는 평생을 노력해도 자신에게 맞는 자신만의 투자법을 만들지 못한다. 78. 그게 현실이다. 그래서 나는 대다수의 투자자가 직접 주식투자를 하는 것보다 인덱스펀드에 투자하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한다. 78. 인덱스펀드는 별다른 재능과 노력 없이도 이길 수 있는 투자이기 때문이다. 79. 시간 낭비와 감정소모 없이도 평균 이상의 수익을 거둘 수 있다. 80. 10년 이상 투자하면 상위 10% 펀드 매니저의 수익률을 거둘 수 있다. 80. 야성적 충독으로 인한 근자감이 불러오는 폐해 80. 사람들은 왜 인덱스펀드보다 직접 투자를 선호할까? 80. 그것은 인간의 본능 때문이다. 80. 케인즈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한다. 80. 만약에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확률을 따지고 이성적으로 개선한다면 세상에는 투자할 만한 투자처나 경영할 만한 비즈니스가 별로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80.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창업과 비즈니스에 도전한다. 80. 왜 그럴까? 80. 그것은 바로 야성적 충동 때문이다. 80. 케인즈가 말한 야성적 충동은 투자자에게 근자감, 즉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나타난다. 80. 인간이 이런 근자감 본능을 탑재한 것은 개개인 차원에서는 비극적 불행을 맞이할 위험이 높지만 인류 전체의 생존과 번식에는 유리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나는 추측한다. 80.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주식 투자를 잘할 것이라는 근자감을 가지기 쉽고 인덱스 펀드 투자를 우습게 본다. 81. 그리고 직접 주식 투자에 뛰어들어 고통과 쓴맛을 본다. 81. 대형사고로 인생 말아먹는 것이 내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 81. 주식 시장에서 무지의 탐욕이 더해지면 종종 대형사고가 난다. 81. 그런데 인간은 자신이 대형사고를 맞이할 수도 대형사고 이후 자신이 전혀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다. 81. 그래서 명문대학을 졸업한 가장이 주식 투자 실패로 죄 없는 일가족을 죽이는 끔찍한 범죄가 신문에 실리는 것이다. 81. 대형사고가 터지면 누구라도 그렇게 변할 수 있다. 81. 그래서 절대로 무리한 투자를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81. 직접적인 주식 투자 뒤에는 항상 인색을 비극으로 물고 가는 적군이 벼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81. 만약에 당신이 인덱스 펀드 수익률에 만족하지 않고 직접 주식 투자로 성공하고 싶다면 이런 질문을 자신에게 해보라. 81. 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어야 하지? 81. 난 어떤 자격이 있지? 81. 내가 남보다 더 많은 수익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81. 이런 화두를 잡고 소액으로 투자하면서 자신에게 맞는 자신만의 투자법을 개발하라. 81. 이러한 도전은 결코 쉽지 않고 오래 걸리는 힘든 길이지만 성공했을 때는 충분한 보상을 받는다. 82. 지금까지 읽은 내용이 다 좋은데 이 부분의 내용은 정말 꼭 명심해야겠습니다. 82. 주식 투자를 통해 돈을 벌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장 수익률을 못 쫓아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83. 그래서 자신이 종목 선택이나 시점 선택을 할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면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84. 그리고 자신이 주식 투자에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왜 내가 수익을 올릴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이유를 댈 수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85. 그리고 다섯 번째 조급해하지 말고 투자에 집중하라. 이 앞에는 27세 고졸 계약직 생산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의 상담 요청 메일이 나오거든요. 여기에 대한 우성님의 답변입니다. 85. 첫째 부자가 되는 것은 마라톤과 비슷하다. 사연을 읽으니 이분의 심정이 충분히 공감한다. 나도 젊은 시절에 빨리 부자가 되고 싶어 했고 조급했다. 지금은 돈을 벌어서 여유를 가진 것일 뿐 젊은 시절의 그 조급함과 답답한 심정은 충분히 이해한다. 그런데 내가 삶을 좀 더 살아보니 조급해 한다고 해서 부가 빨리 늘어나는 것은 아니었다. 조급하다고 해서 봄에 뿌린 씨를 여름에 주수할 수 없듯이 부도 일정한 시간이 지나야 늘어나는 것 같다. 조급함은 오히려 독이다. 조급하고 절박할수록 이성적이지 않고 무리하고 잘못된 판단을 하기 쉽다. 그래서 빨리 돈을 벌 욕심에 급등주만 따라 투자하여 손실을 본 개미 투자자가 많다. 또 사기에 속아서 자신의 전 재산을 날린 안타까운 분도 있다. 대부분의 사기는 빨리 부자가 되게 해준다는 믿기를 내건다. 조급한 마음에 잘못 판단하는 투자자들을 희생양으로 삼는 것이다. 부를 모으고 쌓는 것은 마라톤과 비슷하다. 워런 버핏도 재산의 90%를 50세 이후에 벌었다. 내가 무일푼으로 사회에 진출했을 때 집값과 주식이 폭등했다. 나보다 불과 몇 년 앞서 사회에 진출한 선배들은 집값과 주식으로 이미 많은 부를 쌓았고 아무것도 없는 나는 그 격차를 평생 따라잡기 어려울 것처럼 느꼈다. 나만 영원히 뒤처질 것 같은 두려움이 있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 과거에 그렇게 내가 부러워했던 대다수의 선배들보다 내가 더 잘 산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집중과 지속성 때문이다. 나는 투자에 집중하고 마라톤처럼 계속 달렸다. 나는 항상 모든 일을 투자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리고 투자에 대해 계속해서 공부했다. 요중에 실패도 많았지만 그렇게 집중하다 보니 결국에는 경제적 자유를 얻었고 젊은 시절에 나를 앞서간 선배들보다 더 부위해졌다. 반면에 나보다 부자였던 선배들을 가만히 지켜보면 투자에 대한 공부를 지속적으로 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세상에는 투자 공부보다 더 즐겁고 신나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 누구라도 할 수 있다. 투자에 초점을 맞추고 집중하고 계속 노력하다 보면 10년, 20년 이렇게 긴 시간이 지나면서 큰 차이가 나고 반드시 원하는 부를 얻게 된다. 그러니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투자에 집중하는 것이 포인트다. 둘째, 콤플렉스를 발전의 동인으로 삼아라. 매일 주신 분은 고졸이라는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고졸이면서 성공한 사람은 너무나 많다. 내가 만약에 그분과 같은 처지에 있다면 나는 언젠가 독립하여 내 사업을 하겠다는 각오로 직장을 다니겠다. 세계적인 부호이자 일본의 사업가인 마스시타 고노스케의 전개를 읽어보면 의지를 다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마스시타 고노스케는 94세 운명할 당시 570개 기업의 종업원 13만 명을 거느린 대기업 총수로 이름을 남겼다. 하지만 그의 시작은 미약하기 그지없었다. 그는 아버지의 파산으로 인해 초등학교 4학년 때 학교를 중퇴하고 자전거 점포에서 일을 했다. 밤이면 어머니가 그리워 눈물을 흘리던 울보였다고 한다. 그러던 그가 나중에 일본 굴지의 대기업 총수가 되었다. 어느 날 한 직원이 마스시타 회장에게 물었다. 회장님은 어떻게 하여 이처럼 큰 성공을 이루셨습니까? 마스시타 회장은 자신이 세 가지 하늘이 큰 은혜를 잊고 태어났다고 대답했다. 그 세 가지 은혜란 가난한 것, 허약한 것 못 배운 것이라고 했다.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란 직원이 이 세상의 불행을 모두 가지고 태어나셨는데도 오히려 하늘의 은혜라고 하시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자 마스시타 회장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한다. 나는 가난 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부지런히 일하지 않고서는 잘 살 수 없다는 진리를 깨달았다네. 또 허약하게 태어난 덕분에 건강의 소중함도 일찍이 깨달아 몸을 아끼고 건강에 힘써 90세가 넘었어도 30대의 건강으로 겨울철 냉수 마찰을 한다네. 또 초등학교 4학년 때 중퇴했기 때문에 항상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나의 스승으로 받들어 배우는 데 노력하여 많은 지식과 상식을 얻었다네. 불행한 환경은 나를 이만큼 성장시키기 위해 하늘이 준 시련이라 생각되어 감사한다네. 학벌이 반드시 돈을 버는 것은 아니다. 내 친구 중에는 박사 아기가 있거나 직장을 다니다 뒤늦게 유학을 다녀온 친구도 많다. 나보다 더 좋은 학벌을 가졌다. 그런데 돈은 내가 더 많이 벌었다. 나는 학벌보다 돈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이다. 학교에서 배우는 것보다 책을 읽고 스스로 독서를 통해서 배우는 게 더 많다. 나는 투자에 대한 지식을 거의 대부분 직장 다니면서 독서를 통해서 배웠다. 학창 시절의 공부가 도움이 안 된 것은 아니지만 그 정도의 지식은 책 몇 권이면 다 배울 수 있는 정도의 분량밖에 되지 않는다. 진짜 대부분의 투자 공부는 학교 밖에서 했다. 아마도 대다수 경제 전공 교수들보다 실전 투자는 내가 더 잘할 것이다. 학벌 콤플렉스가 있다면 그것을 자기 발전의 동인으로 삼으면 된다. 용기를 내서 자신을 일으켜 세워야 한다. 낙담하여 주저앉으면 절대로 달라질 수 없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여기도 너무 좋은 얘기고요.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 여섯 번째 투자의 승패는 생각기계에 따라 달라진다. 주식이나 부동산이 오를지 내릴지 방향만 잘 맞추면 부자가 되지 않는가. 어떻게 보면 확률이 2분의 1일 것 같은데 막상 해보면 이상하게도 판판이 깨진다. 주식도 부동산도 장기적으로 보면 약 연 8% 수익률로 올라갔다. 하지만 이렇게 많이 오르는 대상에 투자해도 돈을 잃는 경우가 많다. 왜 그럴까? 왜 장기적으로 오르는 자산에 투자했음에도 돈을 잃을까? 그건 바로 우리의 두뇌, 즉 생각기계가 엉터리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엉터리 생각기계를 가지고 태어났기에 지속적으로 생각기계를 수리하고 개선하지 않으면 투자해서 판판이 깨지게 되어 있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이 똑똑하다고 믿고 싶어한다. 그래서 자신의 머리를 의심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계속 깨지면 그제야 자신의 머리에 의심을 가진다. 가진 걸 전부 잃기 전에 빨리 생각기계를 고쳐야 한다. 투자의 승패는 생각기계의 차이에 따라서 갈라진다. 제법 오랫동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투자에 성공하지 못하고 돈이 없다면 당신의 생각기계가 엉터리일 가능성이 높다. 결국 당신의 생각기계를 고쳐야만 돈을 벌 수 있다. 그런데 생각기계는 다른 사람이 고쳐줄 수 없다. 스스로 고쳐야 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투자에 성공하기 어려운 것이다. 그럼 스스로 어떻게 생각기계를 고칠 수 있을까? 내가 경험적으로 깨달은 방법은 시행착오와 독서뿐이다. 실전을 통해서 시행착오를 스스로 부딪히고 깨지면서 배우는 것이다. 독서만으로 깨달으면 좋으련만 나는 그게 쉽지 않았다. 실제로 부딪히고 깨지는 경험을 해야 책에 왜 그렇게 쓰여 있는지 뒤늦게 깨닫는 쪽이었다. 무엇이든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들린다. 이 말의 진정한 의미는 깨달음 직전의 수준은 되어야 타인의 조언이나 독서를 통해 아하 하고 무릎을 칠 수 있다는 말이다. 완벽한 이해를 목전에 두지 않고는 아무리 말해도 아무리 읽어도 깨닫지 못한다는 말이다. 그래서 같은 책이라도 세월이 지나서 다시 읽으면 새롭게 느껴지고 또 몰랐던 것이 뒤늦게 보이기도 한다. 독서가 생각기계를 고치는데 도움을 주는 이유는 자신의 생각기계가 어디서 잘못되었는지 깨달을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또 독서는 시행착오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독서의 힘은 바로 거기에 있다. 30대에 3년만 독서에 투자하면 인생이 달라진다. 천재도 다른 천재가 쓴 책을 읽고 배운다. 케인스 같은 천재도 리카르도를 읽고 유효수요 이론을 만들었다. 워런 버핏도 케인스를 읽고 케인스의 투자법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다. 이처럼 대가도 대가에게서 배운다. 인간은 평등하다. 하지만 인간의 지성은 결코 평등하지 않다. 그러니 거인에게서 배워야 한다. 거인들의 아이디어 따위는 필요 없이 혼자서도 성공적인 투자 방법을 알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당신이 혼자서 알아낸 투자 방법도 알고 보면 오래전에 거인들이 말한 아이디어에 불과하다. 그래서 거인들이 책을 읽는 게 중요한 것이다. 내가 게으리게 살면서도 평균 이상의 부를 얻는 것은 모두 거인들 덕분이다. 독서가 가장 효율적이고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이다. 거인들이 어깨 위에 올라서면 보다 멀리 보다 쉽게 조망할 수 있고 그만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 모두가 거인의 어깨에 올라가 모두가 똑똑해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은 할 필요가 없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맥주 마시고 치킨 사 먹고 커피랑 케이크 사 먹은 돈은 안 아까워하지만 책 사는 돈은 아까워하기 때문이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책도 읽지 않고 자신의 생각기계를 교정하지 않은 채 투자에 뛰어들어 스스로 호구 노릇하며 자신을 벌주고 괴로워한다. 생각기계는 한 살이라도 젊을 때 고쳐야 고치기 쉽다. 나이가 들수록 유연성이 떨어지고 아직과 고집만 늘어나서 생각기계 고치기가 어렵다. 그래서 30대에는 독서를 많이 해야 한다. 나 역시 30대의 책을 가장 많이 읽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눈도 나빠지고 집중력도 떨어져서 책 읽기가 어렵다. 직장 다닐 때 존경하던 임원은 이렇게 말하곤 했다. 독서가 취미라고요? 아니 어떻게 독서가 취미가 될 수 있어요? 정말 맞는 말이다. 독서란 밥 먹는 것과 같다. 밥 먹는 게 어떻게 취미가 될 수 있겠는가? 나는 많은 글에 부자가 되고 싶다면 월급날마다 서점으로 달려가서 투자 관련 책을 사 읽으라고 신신당부한다. 그렇게 3년만 하면 인생이 달라진다고 말이다. 하지만 아마도 그것을 실행에 옮긴 사람은 드물 것이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책보다 먹고 마시고 삶을 즐기면서 평균 이상의 성과를 얻고 싶어 한다. 이런 바람은 불공적이고 반칙이다. 세상에 그렇게 편한 성공이 있을 리 없지 않은가. 투자에 성공하고 싶다면 당신의 생각기계를 고쳐라. 생각기계를 고치는 가장 쉽고 효율적인 방법은 거인의 책을 읽는 것이다. 조금만 읽어도 효과가 있다. 왜냐하면 경쟁자인 다른 사람들이 정말 책을 안 읽기 때문이다. 어쩌면 당신에게는 참 다행스러운 일이다. 책 몇 권을 읽는 것만으로도 쉽게 상대적 우위를 가질 수 있다. 너무나 좋은 얘기죠. 3년만 정말 열심히 책을 읽고 그것을 실천하면서 실행을 하면 인생이 바뀔 것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성님이 지은 완벽한 자유와 부를 만드는 인생투자책의 리뷰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 책은 총 2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7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한 내용은 정말 일부분의 내용이었고요. 그것 외에도 정말 좋은 내용이 많으니까 이번 시간에 소개한 내용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책도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일부 투자 철학도 정말 투자를 하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좋은 내용을 많이 담고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시간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책 내용이 좋고 영상 내용도 너무나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추천과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책의 구매에 관심 있으신 분은 화면 하단에 나오는 구매 태그나 설명란에 나오는 구매 태그를 이용해서 구매해 주시면 제가 채널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꼭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